서지연씨의 무대에 이어지는 네번째 도전 무대는 KTX 강릉팀 대표 박용민씨의 무대입니다. 윤창동씨의 노래, 천사같은 아내 나는 당신의 잦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엔 몰랐어요 내 아저씨는 뒤었대요 아팠던 것 많았지만 나의 화를 보고 자리 있는 당신 도구 속에 천사같은 당신 나는 모두 행복합니다 정릉 안에 바라하고 나 있어 나는 당신의 잦은 아멘